우리들의 가수 보이스퀸의 김은주 가수를 소개합니다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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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즈 내게 부르기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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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 마리아 기다리니 너만이 지금도 보고 싶은 그대가 Come on back to me 마리아 마리아 come on back to me I just hope on your eyes I just hope on your eyes 내 마음은 제발 들지 마세요 이제 이젠 난 이 사람 없을 맨날의 기세 언제나 우리를 만나러 찾지 못해 마냥한 미루처럼 들려오던 그 노래 음악을 제발 지지 마세요 이제 무섭던 기다리라 생각나요 이제 오래 쌓여진 노래 무섭던 기다리라 생각나요 달콤한 입술처럼 남기옵던 그 노래 지금 어디 제발 들지 마세요 이제 어디가 무슨 일인지 만나요 이제 커다란 눈 속에 마음이 떨어지는 당신의 눈물처럼 저녁들여 그 노래 음악을 제발 지지 마세요 이제 무섭던 기다리라 생각나요 이제 오래 쌓여진 노래 한 번 거리 달콤한 입술처럼 남기옵던 그 노래 음악을 제발 음악을 지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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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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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의령분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화상면빈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MBN 보이스 퀴드라는 경영 프로그램에서 방금 불렀던 윤실애 선배님의 DJ에게를 부르면서 올크라운을 받았고요 열심히 전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김은주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앞에 우리 장애주 양을 비롯해서 또 많은 가수분들 그리고 또 우리 분수님들 노래를 하셨고 제가 뒤에서 쭉 들었는데 분위기 너무 좋네요 그리고 우리 또 낯익은 얼굴들 이번에 경남 도미 도노래교실에서 영예 대상을 차지하신 그죠? 우리 하정 노래교실 우리 회원님들이 또 이렇게 떡하게 와 계시네요 그날 저는 노래를 부르진 않았지만 아주 많이 응원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DJ에게 이어서 이번에는 제 노래 중에서 내 사랑 넘버원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경남에서도 우리 의령군이 참 살기 좋은 곳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의원님 맞습니까? 네 네 그래서 넘버원이라 그래요 맞아요? 네 우리 의령이 넘버 원 그 중에서도 우리 하정변이 넘버 원 이것만 잘 해주시면 돼요 이거 같이 한 번 해볼 텐데 내 사랑 넘버를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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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 숨기지 않아도 기가 크지 않아도 내 눈에는 매력이 최철로 쳐 흘러요 의영이 넘버원 허정희 의영이 허정희 이 세상에 그 누가 당신만큼 멋질까 내 눈에는 당신이 제법 뭐예요 의영이 허정영 의영이 허정영 사랑이 멋질 수가 없어요 내 사랑은 당신과 당신 뿐인 것 남기를 바르고 더 사랑해 빠져버린 맘으로는 화이팅하자 말씀조차, 짐완조차 내 사랑은 의영이 버리기 좋다 너도 당신, 당신 밖에 없다 내 사랑의 생각에 당신이 진단점 의영이 허정희 의영이 허정영 잘생기지 않아도 기가 크지 않아도 내 눈에는 당신이 제법 뭐예요 사랑이 멋질 수가 없어요 내 사랑은 당신 뿐인 것 남기를 바르고 더 사랑해 빠져버린 맘으로는 화이팅하자 말씀조차, 짐완조차 내 사랑은 의영이 못 말리기 좋다 너도 당신, 당신 밖에 없다 내 사랑의 생각에 동실주인 넘버 동실주인 넘버 동실주인 넘버 동실주인 넘버 동실주인 넘버 의령이 넘버 사실, 의령이 넘버 맞아요? 제가 제대로 듣고 왔어요 그죠? 제대로 듣고 온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또 넘버원 넘버원 외쳐주시니 야,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오늘 계속 우리 예주양도 그렇고 이제 트로트를 많이 불렀는데 저는 조금 스타일이 달라요 그래도 뭐 슬겁게 노실 수 있으시죠? 일단 7080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신나게 여러분들 같이 한번 즐겨주시는데 우리 제가 응원 많이 했어요 그날 예, 나오셔서 같이 좀 심도 쳐주시고 부르셔야 돼요 진짜 응원 많이 했다, 정말 예, 자, 불티 여행에 따라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같이 소리 질려! 자, 불티 여행에 따라서 한번 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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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잡고 나오자 달려보자 저 광야로 우리들 모여서 말해보자 새 희망이 하늘은 밝게 구름은 하얗게 쉴 바람 더 벌어와 굳굳은 남아주 우리 면장님 어디 계세요 면장님 아까 노래 부리셨는데 우린 이 땅 위에 우린 이 태어나고 아름다운 이곳에 저랑 친한 이곳에 살리라 저 광야로 빛나는 붉은 태양이 비추고 하얀 물길 넘치리 저 바다와 함께 있네 그 얼마나 좋은가 우리 서른 이곳에 사랑하는 길에 와 노래하리 다 같이 소리 한 번 질러주세요 우리 화정교 화이팅 다 같이 할게요 우리 화정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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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앵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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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준비되셨죠? 자 한번더 자 다같이! 자 손발의 위로 자 위로 해 자 앞으로 호 한 번만 더 있겄네요 내 마음을 깊은 것에 그 마음을 잃은 것에 이겨내가 아는 것에 악랄어 지금고미를 잃은 세상이 없이는 아는 것에 기난데요 불가능듯 혼자 목마릴듯이 너의 빛은 자기들로 이 날아야 어디 이런 말을 사랑해 불가능듯이 너의 빛은 자기들로 이 날아야 어디 이런 말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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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아야 뭐지 이 날아야 왜 이 날아야 가로운 물빛 아래쇠 기다려주면 헤어진 너를 알아 지는 어린 시간 추억의 감기에 가로워진 내 맘대로 마치네 길가린 듯 존자 왕만의 빛이 여기두는 자기들로 지는 어린 야마디 너만의 사랑에 워울한 시 한마디 시꺼미지 않으신 내 듯해 돌아오면 너너뜨리리 여와미 살아갈 거야 너너뜨리리 여와미 살아갈 거야 너너뜨리리 여와미 살아갈 거야 고맙습니다. 김은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